experience veging 소록 시도 네 성과 책 ==== 4, 100m 1대 이라고요? 하루에 1대 정도 걸리고. 일단 덴조 사 왔다. 한 1일 정도 여기 있어. 진짜? 덴조 밑으로 사도 된다고 파이프? 아, 보밑으로 한 2일 정도 여기로 있다가. 아, 여기가 있어요 덴조가. 그럼 보밑으로 사면 되네. 세밍이자리 여기를 매달 여기 내가 매달 잡았거든. 900점이나 매달 잡았나. 매달은 너무 하긴 좋아. 네, 한... 매달 정도 연결해서 이걸 삐뚤는데 흘러내려. 그리고 그 앞에서 여기 하나. 여기에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수구 물. 하수구 물하고 똥물 또 들어가. 똥물이랑 같이 흘러요. 다 후간이. 오수물하고 이건 좀 맞가요? 자료가 엄청 많네요. 고구멍 싹 뜯어보면 바로. 작업하기 쉽게. 빈틈없이 아주. 다 후간이. 여기가 처음 가면 된대요. 아, 조금 더... 소용밥, 복잡, 복잡기. 네... 소용밥, 복잡기. 그리고 사모님을 형님 진행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자리가 뭐 어떻게 어떻게 지라 그랬죠 자충룡 5배江 남향이고 뭐 뭐 계속 논 500호 하면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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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기를 일어낼까 이래요 경기 이제 고놈은 이제 범꽃 만들 거라 통로 알겠습니다 예 용접 마스크도 안쓰고 해도 되요 용접 바다리 되면 어떻게 해요 뭐 도와려 뭐 뭐라고 아 편절 아 편절 먹어서 편절 이렇게 먹어도 안되던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법이 있어뿐만 있고 obrigado 진짜로 비법이에요 뭐 뭐 뭐야 으 아 으 으 으 오늘은 여기하고 또 저쪽에 공방에 대주공 하나 때문에 집수정 큰 자리에 집수정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방의 하수구입니다. 하수구 여기 변기는 이쪽 밖으로 빠져네 그죠? 네, 변기는 밖으로 빠져서 배관할 연기를 더 정하도록. 내일은 쓸 한 게 없다고 하죠? 현재 이날치로 진행되면 일주일 동안 공장 수업입니다. 더 이상 설비작업 끝났지, 설비군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